한국의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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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대한민국이 3개월 동안에 한 번 더 행복합니다.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었던 공연이에요. 오늘 사실 저희 아빠가 결혼 기념인데 예전에 아빠가 저쪽에서 굉장히 즐겁게 춤추면서 보셨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행복했습니다. 돌아가기가 굉장히 많이 아쉽네요. 진짜 생각나요. 너무 아쉽네요. 다시 만납시다. 우리 꼭 다시 만납시다. 네. 마지막으로 기운 한 번 좀 받아도 될까요? 조금만 어떻게 다시 만납시다. 좋겠습니다. 한번 다시 만납시다.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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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리어? 1 2 3 고맙습니다. 우진uss 1 우진uss 불린다 불린다 수장의 쇠가 아 진짜 즐겁게 이제 마무리 일단 상장하고 저의 최고 저의 최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최고 저의 최고 저의 최고 그가 최고 너무 예뻐 너무 귀여워 너무 미쳐있어 그 모습이 너무 사랑했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자면 오늘부터 말하겠죠 김영국 실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국 실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국 실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분 조심하세요 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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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캠 하쇼 띠띠띠띠띠띠 앵콜 연장 회의 끝! 하지만 저는 그녀를 하고 먹기만 했어요 그녀를 하고 먹기만 했어요 그녀를 하고 그녀를 하고 그녀를 하고 여러분 여러분들도 돈이 주면 돼요 그녀를 하고 그녀를 하고 그녀를 하고 shrinking 그녀를 Stewie 쿠키맨의 inputs billing 지cción cles 그녀를 접ungs 그녀를 둘러 가는거 진학생 하하 route 다들 leads 그리고 여러분 그 5% visual 우리가 슈즈도 안 하면 굉장히 편해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슈즈를 뺀지를 안 하면 마음 편합니다 지금도 두둑해져요 하지만 슈즈를 하고 슈즈를 사랑하면 우리는 모두 우리 모두 행복해집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이사리까지 왔습니다 비치任何东西 우리为了幸福走到今天 가끔은 힘든 시치지만 偶尔会感到累 그 무엇보다도 그는 행복을 위해서 비치任何东西 为了幸福 오늘의 마지막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我们的最后一首歌 为大家带来 늘 우리를 기억해주시기 바라면서 가끔은 항상 계속 기억해줘 우리 다음 곡은 제이언이 완벽한 편을